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보금소나 다른 데에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물들이 누구인가 하면 70명의 70명이라는 사람들 70인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 질문이 뜰 거예요 새로운 누군가가 소개가 될 때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마 그러한 궁금증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10장, 같은 누가 보금 10장 1절에서부터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1절에 가서 보면 설명해 주기를 그들은 열두 제자 외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특별히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자고 또 같이 동행하면서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사보금소를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데 이 70명들은 이거 외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누가 보금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 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세워진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특별히 임명하시고 공식적으로 임명하시고 특별히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세워진 이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냐 하면 그들은 추수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추수한다면 성경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추수란 우리 예수께서 농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우리 예수께서는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장면을 두고 추수 받는, 추수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영혼을 불러 모으는 일을 두고서 추수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70인들은 추수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면 그냥 뭐 아무 조직 없이 아무 플랜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오더 있게 굉장히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여러 동네와 장소들 예수께서 가실 여러 동네와 장소들을 상대로 둘씩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의 미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추수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조직적으로 여러 동네들과 장소들을 상대로 둘씩 짝 지어 그렇게 나갔던 그 70인들 둘씩 짝을 지었으니까 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서른다섯 팀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능력을 가지고 나갔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이기는 능력 등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발휘하셨던 많은 기적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거예요 본문 그래서 오늘 1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게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반대하는 사람 적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들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도 될 수 있었던 거죠 뱀과 전갈을 밟는다 아주 무서운 위험한 동물들이죠 독이 있는 동물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밟아도 끄떡이 없다는 거죠 사실 현대인들이 읽어볼 때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이 읽어보면서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상당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서 졸다가도 눈을 바짝 뜨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오버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건 어떤 동네를 가건 어떤 장소에 머물건 어디를 가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던 것을 그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상황과 필요한 것들만을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사역을 그들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소명을 입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추소하면서 영혼 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알게 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어디를 가건 믿음으로서 어디를 가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조금이나마 자기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 했었던 거예요 잘 하면서 그들이 놀랍게 목격을 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사역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놀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죠? 17절에 가 보니까 70인들이 막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아주 놀랍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왔었던 그 이유는 어쩌면 처음에 보냄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셨을 때 처음에 나갈 때 그들 생각에는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매맞아 죽지 않을까? 야생 동물들과 자연의 무서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정말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을 들을까? 거듭날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고 나갔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드러나니까 이들이 놀라고 상당히 기뻐했었던 거죠 아마 처음서부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나갔었다 했으면 처음서부터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갔을 텐데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서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결국 그들이 처음서부터 기대했었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던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놀랍게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막 익사이트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다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예수님! 예수님! 아세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힌 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우리들이 대해받고 보아왔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저희는 예수님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귀신들을 내쫓고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야! 예수님!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동네 동네들마다 다니면서 그들이 외친 그들의 설교들을 통하여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이 녹아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전혀 바뀌지 않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바뀌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가 막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 병자들을 낳게 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낳게 귀신을 내쫓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도 지금 놀라고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만약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그 당시 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70인들과 마찬가지로 막 놀라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을 두고서 야 굉장한 사람들이다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서 덩달아서 야 그래 너희들 정말로 잘했어 너희들 정말로 내 말대로 말 잘 듣는 신실한 충실한 그러한 내 제자들이야 아 너무 잘했어 정말로 잘했어 자 너희들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완전히 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되려 예수께서는 그들 향해 경고를 하세요 칭찬하시는 것보다는 경고를 하세요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치시는 모습과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예수께서는 쓸데없이 필요없이 마음에도 없이 그냥 칭찬만 하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딱 알맞게 그리고 진실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또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늘 주의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살기와는 조금 틀린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치시는 모습을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또 인도할 때 더 오래 믿은 사람들로서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가 격려를 할 때 우리가 좋은 말도 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겠지만은 어쩔 때는 또 듣기 힘든 그러한 이야기들도 경고도 또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70인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기를 사탄의 패배를 두고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점을 두고서 이제 주석의 학자들은 이게 많은 경우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하는 이 점을 두고 사탄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쫓음을 받은 그 역사 안에서의 구원 역사 안에서의 일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것과는 달리 이 전체 십장의 맥락을 두고서 이해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추수하는 일 자체가 그 사역의 자체가 사탄의 세력을 줄이고 사탄으로 하여금 결국은 추락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두고서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만 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싸움의 어떤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어떤 프로그레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언제 성공을 하냐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우리가 주어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추수할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당연히 정말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와 능력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주어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주어진 선물과 은사와 능력과 열심과 이들은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과 너희들의 세운 공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 70인들이 여러 동네들과 지역들을 다니면서 추수하는 일을 했는데 그 추수하는 일의 사실은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태초에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최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온 것 돌아와서 기뻐하고 신나게 이야기한 것은 몇 명이 구원받고 누구누구가 구원을 얻고 영혼이 정말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귀신, 귀신 내쫓은 그 기적, 기적을 가지고서 이들이 먼저 기뻐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예수께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들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들떨어지면 들떨어졌지 들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안에서 똑같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아요 저도 과거의 사역지들 여러 사역지에서 제가 사역을 해왔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작해서 여러 교회에서도 전도사 생활 부목사로서의 생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신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어떤 기쁨과 익사이트멘트와 어떤 확신을 갖다가 그러한 데에 걸어두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요 저도 그래서 간증이 많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저의 모습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향하여 70인들의 모습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뻐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외우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능력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과 환경과 결과들을 목격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서 굉장히 들떠 있을 거고 기뻐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어떤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은 얼마든지 반드시 얼마든지 잘못된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다시 말을 한다면 핵심이 아닌 사소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앞으로 이들이 그때 보냄을 받고서만의 그들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들이 할 일들인데 해야 할 일들이고 부름인데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변질 없이 예수께서 세워주신 바로 출발점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변질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보고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에 담고 마음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돼요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큰 죄지만 반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헌신하면서 뛰면서 기도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그것도 많이 성경도 몇 차례 읽으면서 책까지 그렇게 외워서 쓰고 베껴 쓰고 이러한 것들도 너무 훌륭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한 신비스럽고 위대하고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기뻐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을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갖다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보금의 기본의 그렇다면 기본적인 보금의 가르침과 내용에 우리는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사소한 곳에 삐까뻔쩍하고 그런 곳에 우리는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졌으면 이랬으면 우리의 마음을 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다 그냥 옆에 반찬이다 정말로 진짜 메인드시는 보금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핵심이 아닌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서 뭐가 위대하고 아니고 이러한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상황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그 사소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인 목이 곳곳한 사람들로 그렇게 변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외의 하나님을 갖다가 위대하신 야외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선택받았다는 정말 특권인데 그것을 변질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의 자만심으로 그들을 자만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말았었던 것 바로 그 신분을 가지고 이방인들 그러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갔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바로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결국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서 자기보다 덜한 사람들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욕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다면은 사탄의 모습이었었던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그러한 의도를 아니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머리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지어졌을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위대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가 결국은 그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자기가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갖기에 그렇게 자만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내쫓음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반드시 그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눌랍선교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저도 여기 같이 포함해서 이 점을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 자세와 태도를 놓고 생각할 때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행위 정말로 아름다운 행위 능력의 행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하세요 제가 보아도 존경스러운 일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말 똑똑해요 여러분들 참 머리 좋으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제가 부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능력도 보면은 와 부러울 정도로 음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못하는 일들이 없는 것 같이 정말 능력있게 여러분들 정말로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뿐만 아니라 성품과 성격도 제가 비교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제가 여러 군대에서 사역도 해보고 여러 교회나 단체 공동체 이런 데도 제가 방문을 해봐서 아는데 정말 여러분들 성격들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성품도 참 좋으시고 그런데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럴수록 오늘 말씀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정말 많은 주목받고 그뿐만 아니라 칭찬받고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 정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위와 자신의 성공과 열심과 능력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뻐하면서 이게 다라고 할 때 결국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게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러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게 다다 이게 보금이다 그러한 공동체나 단체나 사람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목격을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단이든지 아니면 심하게 병든 공동체나 아니면 신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와 똑같은 올무에 낚아지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어저께 제가 새벽 기도 때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기가 사실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정체는 모르겠지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러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서 그가 세 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가도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라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70인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부정적인 것에 사도 바울은 신경 정신을 빼앗기면서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그랬더니 내 은혜가 좋가다 예수께서 똑같은 거예요 70인들에게 내 은혜가 좋가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너무 중요해요 신나게 귀신들도 무찌르고 뭐 하여간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하면서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겪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맞추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렇게 하실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하면 그것만이 모든 너희의 기쁨이라면 그 외에 그 어떤 일이 생기건 기가 막힌 일이 생기건 아니면 너무나도 지루한 그러한 일들이 있건 상관없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리포스 4장 2절에 3절에 보면 거기에 이해가 있습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느니 보금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욕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 있는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표현을 한다면 이름이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체계 하늘에 기록되기를 목적으로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기가 막힌 도구들과 방법으로서 그럴듯하고 멋지게 막 할지라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사역을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데 마음이 안 가 있다면 추수하는 데 마음이 안 가 있다면 거기에 아무 성과가 없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기가 인도에 낸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고서 그들이 너무나도 목이 곧곧하고 어리석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시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옵소서 원하건데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세워진 지도자로서 기도를 올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사실 모세보다도 더하신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중간 역할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해 주셨으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히 추락하게 만들어 달라는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모욕이란 모욕 다 받으시고 비참하게 깔기갈기 찢김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귀신들이 말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적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들떠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들이라는 것을 두고서 기뻐하면서 아마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율랍성교교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교훈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교회생활을 하시고 또 서로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세히